철옥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돌새라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돌새는 서른 정도의 나이에 학문에만 열중했고 자신이 열심히 학문에만 집중한다면 인간사 도리를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나이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고집으로 그렇게 체계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자신은 인간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새는 자신이 욕심을 극복하고 돌을 깨우쳤다고 말하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돌새가 어느 날 산보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에서 끙끙대고 주저앉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아 돌새가 노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이 노인장 거기서 왜 그리 앉아있소?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이오? 그러자 노인이 아픈 허리를 만지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오늘 안에 여기 별을 답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 무리하게 하다가 그만 허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욕심을 내서 일을 하니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소? 내일 하면 되고 안 되면 모레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오늘 하려 하는 욕심을 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소? 과한 욕심은 불운을 몰고 올 뿐인 걸 모르시오. 그러자 노인이 아픈 허리를 만지며 위없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비님은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일에는 모두 순서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별을 베어 놓아야 내일 벼타를 탈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한심한 듯 노인을 보며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 때문이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소? 나이는 많지만 아직 인간사를 잘 알지 못하는구려. 앞으로는 욕심을 덜내고 살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질 것이오. 돌쇠는 노인에게 훈계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사라져가는 돌쇠를 보며 혀를 차며 혼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린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비라 그리나 읽는다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나 보네. 이놈아 이렇게 이래도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식솔들을 굶기면서 살란 말이냐. 정말 한심한 놈이네. 돌쇠는 노인이 자신의 욕을 하는지 모르고 으슥해가지고 또다시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한 아이가 바구니에 계란을 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까 바구니에 담은 계란이 반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돌쇠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니 계란을 쏟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깨진 것이구나. 그런데 왜 달걀을 쏟은 게냐.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오늘 옆마을 양반 집에 가서 일을 해주었는데 일한 품삭구로 이 계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어르신께서 바구니를 주면서 여기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왔는데 그만 계란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아이에게 훈계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가 욕심을 부리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무리하게 계란을 닮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렇게 울고 있을 일도 없고 더 많은 계란을 가져갈 수 있을 터인데 너가 아직 어려서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은 이해하나. 앞으로는 좀 더 욕심을 버려라. 그러자 아이가 돌쇠를 보며 어찌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걸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돌쇠가 아이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냐. 너는 지금 욕심을 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아무리 어리다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내 말을 명심하거라. 그리고 돌쇠는 뭔가 으슥했는지 가볍게 발걸음 옮겨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돌쇠의 말에 격분했는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떠난 돌쇠를 보며 혼잣말로 선비님이 무얼 안다는 것이요. 이 정도 계란이어야지. 우리 10식구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어떡하지 가족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의 사또가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과 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곳 사또는 이곳에 부임한 지 20년이나 되었고 나이도 한갑에 가까웠습니다. 워낙인 덕이 있어서 매년 관청의 곳간을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또는 장난기가 아주 많은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또에게 돌쇠의 소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언젠가는 돌쇠를 한 번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돌쇠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돌쇠가 잔치에 왔습니다. 사또는 돌쇠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돌쇠는 사람들의 욕심을 나무라는 듯 말하며 자신은 욕심을 극복하여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고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리 풍년이지만 이리 과하게 나라의 곡식을 푸는 것은 사또의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아끼고 쓴다면 마을에 흉년 닥쳐도 어려움 없이 견디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사또의 명성을 위한 욕심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가 화를 내기는 커녕 웃으며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말을 쉽게 하는 것이오 그것이 쉬운 일이겠소. 그러면 왜 자네는 이곳에 외운 것이오. 어차피 잘못된 잔치면 오지 말아야 하지 않았겠소. 그것 또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소. 그러자 돌쇠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일체 음식과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온가닥은 사또에게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조언하러 온 것입니다. 사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만 조심하면 될 일입니다. 사또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하구려. 나는 한감이 되어도 그것을 못하여. 간혹 욕심이 들어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 그 나이의 욕심을 막을 수 있다니? 이 늙은이가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이오. 사또의 말에 돌쇠는 웃으며 한참 동안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사또가 가만 생각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를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생을 불러다가 이 돌쇠의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기생은 기생의 옷을 벗고 마을의 아녀자로 변장하였고 사또의 도움으로 돌쇠의 바로 아랫집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생은 소를 일부러 풀어나서 돌쇠의 집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그것을 못 본 척하였으나 다음 날 또 그렇게 하자 슬며시 아녀자처럼 변장한 기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있자 돌쇠는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왜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기생이 욕모를 단정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에 사는 안하기옵니다. 제 서방은 징벌되어 국경을 지키러 북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집에 없습니다. 저 혼자 소를 키우고 지내고 있는데 이놈의 소가 너무 사나워서 외양간을 빠져나와 자꾸만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는 관심 없다는 듯 그러냐 하고는 아무 일 없는 듯 천연덕스럽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기생은 달빛 아래에서 애처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도 잠시 알 수 없는 외로운 생각을 하던 차에 기생의 노래를 듣고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마루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때 이 기생이 모르는 척하며 돌쇠의 집앞을 지나가는데 모습을 본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모로구나. 전에는 몰랐지만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나. 그때였습니다. 이 기생이 돌쇠를 옆으로 슬쩍 보고는 옷깃을 여미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전에 소를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서방님이 몇 개월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혼자 무료하여 근심을 달래러 나왔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 또한 고향을 떠나 혼자 몸으로 외로운 나그네 신세입니다. 지금 그대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내 고향 생각이 떠올란 마음이 더욱더 괴롭소. 한 곡 조만 더 불러보시겠소. 그러자 기생은 기둥에 기대어 한 곡조를 더 부르니 노래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겠소. 그대도 돌아가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이 기생이 단장을 자라고 술을 차려가지고 돌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놀라 하였으니 기생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일전에 나으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으리의 마음과 소녀의 마음이 같으니 함께 술이나 드시면서 마음을 달래시지요. 돌쇠는 기생의 노래소리에 생각에 잠긴 데다가 술을 마시고 보니 경계하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기생이 자신을 두고 가버릴까봐 걱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홀린 듯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 기생이 찾아왔으니 돌쇠는 밤만 되면 기생이 하자는 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남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남들이 모르게 하자고 하였지만 이미 기생은 사또에게 사실을 모두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또의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사또가 또 밤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또의 집으로 모여들었는데 기생도 돌쇠에게 함께 구경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돌쇠가 난처해하니 기생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밤에 다니면 위험한데 오늘 밤은 달도 없고 어둡습니다. 나를 잇게서도 무료하시니 같이 가시지요.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알아보면 어쩝니까? 그러자 기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셔서 뒤에서 몰래 보고 계신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돌쇠는 좋은 생각이라며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기녀와 함께 사또의 집에 갔습니다. 선비와 여인네들 틈에서 한참 놀던 중에 돌쇠는 그만 기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디 갔지? 한참 돌쇠가 기생을 찾아 허둥대는데 그때 사또가 문지기들에게 명했습니다. 오늘 밤 없이 춥구나. 이곳의 마을 사람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몸을 데울 수 있도록 문 앞에서 술을 한 잔씩 권한 뒤에 차례로 나가도록 가시게 하라. 그러면서 사또는 문지기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별도로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문지기들은 명령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차례로 문을 나서기 시작했고 대부분 다 나갔을 무렵 돌쇠의 차례가 되자 문지기들이 그를 데리고 사또의 방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오셨으면 사또님한테 인사라도 오시지 어찌 그냥 까려 했소? 돌쇠는 문지기들의 말에 깜짝 놀랐으나 뭐라 말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모르는 척방 안에서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손님이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선비께서 이렇게 와주시다니? 내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사또가 그리 말하면서 안에 있던 손님들과 밖으로 나와서 돌쇠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선비께서 차림이 그러하신 것이오? 머리에는 기녀들이나 쓰는 가발이 아닙니까? 아이 웬 저고리를 치마까지 어이 이처럼 차림이 난해하고 간소하다니? 선비께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기인이시구려? 사또는 부끄러워하는 돌쇠를 윗자리로 앉히고 별도로 상을 내어 놓았습니다. 돌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를 글적이고 있는데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익숙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돌쇠와 함께 온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모두의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였으니 그제서야 모든 것이 사또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돌쇠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서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돌쇠는 두 번 다시는 욕심을 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나서 더 이상 돌쇠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철없는 선비가 자신의 어설픈 학식을 믿고 남을 가르치려 하다 망신당한 선비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일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는 그리 쉽게 먹는 것이 아니며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